다일 공동체가 주최하는 제5회 밥피스메이커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며 다음 세대 청소년과 함께 평화 순례길을 걷는 행사로 올해는 오는 10월 19일 연천군 BMZ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행사에는 평화 순례길 걷기 말고도 제5회 밥피스메이커 공동선언문 낭독, 평화의 노래 등 남북한의 화해와 일치를 기원하는 순서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밥피스메이커 행사에는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긴 밥을 매체로 민족분단의 상처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전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뒤에는 남북평화를 위한 기도회도 이어졌습니다.